무슨 일이죠? 태자 그룹에서 이 방엔 더 이상 지원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. 그럼 나한테 나가라는 거예요? 이봐요! 이 집 아이에요. 그러니까 책임을 져주셔야죠. 아가, 저국이 아일 교회의 얘기다. 당연히 정국씨 아이죠. 이건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거예요. 응? 누군데? 네 오빠. 뭐? 뭐라고? 너... 이제 뭘 어쩌자는 건데? 잘 거야. 두구만 대로. 그럼 내보내게? 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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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.